오긴만 해 나 펴졌어 그래도 어제 조금 조금 일찍 끈듯? 난 이런 애들 죽이는 게 너무 좋아 총 있냐? 총 있냐? 총 있냐? 뭐 있는데? 뭐 죽는데? 아 난 이렇게 늦게 내려가지고 이런 애들 죽이는 게 더 재밌어 패스웜 하는 것보다 이래서 내가 좀 인성에 문제가 있는가 난 좀 약간 그런 거 좀 느껴 좀 평범하지는 않다는 이렇게 인성질을 또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저 안에 보면 차가 한 대 있잖아 그 차를 타고 나오는 애들 죽이는 맛을 한 번 맨날 다 하기만 했는데 오늘 한번 느껴봐야겠다 2층에 말소리 들린다 진짜 개맛이겠다 오호 나 너무 못됐어 여러분? 나 진짜 너무해? 나 진짜 너무해? 알겠습니다 빵을 해 앞에 겁나 싸우는데? 뻥기가 쟤를 때리는 건가 돌에 한 명이 더 있는 건가 차를 치기 딱 좋은데? 여기 쓰자 여기 쓰자 어떡해 쟤도 간다 서로 서로 쫄한다 너도 느꼈냐? 여기서 둘 다 여기서 싸우면은 큰일 난다는 걸 너도 느낀 거야? 나도 좀 쫄았거든 총소리 하나 더 들리길래 서로 서로 한 대도 못 때린 거 아니야? 어떡해 잠깐만 데려야 되는데 안 돼 아 나고 나고 안 돼 만 봐주세요 안 돼 만 봐주세요 안 돼 만 안 돼 만 안 돼 만 총알이 왜 이렇게 많아 총알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걸 사라 너무 무섭다 쫓기도 멀쩡한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었지 진짜 진짜 너무 죽을 뻔 했다 진짜 쟤 왜 세웠어 어 저것도 아닌데 파밍하는 거야 기름이 없나 변수인데 한 대만 맞추면 안 되냐 아 쟤 기름이 없는 건가 확인해 봐야겠다 왜 잘 썼지 이정도면 기름이 있는데 왜 뛰어가는 거지 아 애들 배우기 이상하게 복음 먹으러 가자 너무 짧지만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앞에 집에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살짝 오른쪽을 피해서 달라고 했는데 엉망 무서워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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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만한가 결국 어 꺼! 아쉬운데? 진짜? 기다리면 기회가 오려나? 나쁘지 않다? 내 차 가지러 가야지 저거 왜 아무도 안 먹어? 나 지금 이미 삼투기 삼투기인데 먹다 뒤질 것 같은데 먹지 말까? 안 갈게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창고에 사람 있는데 나 이 집에 있으면 살 수 있나요 여러분? 뒤에 창고는 사람이 있었거든? 헉! 서클 미쳤다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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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클 메롱 이 층집보다 얘가 낫겠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창고에 차가 바뀐 걸 봤는데 왜 얘네 안 싸우지? 창고에 있어 저기도 있어 수류탄 두 개 아쉬웠네 그대 한 번 까볼까? 아 이게 들어오네 아이씨 아 쟤 엑소트 왜 이렇게 잘까? 자탕 먹어요 다시 가보자 여러분 렛츠고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야 아까 시작부터 좀 스펙테클한 일들을 만들려면은 빅캔딩은 여기 가는 게 맞긴 해? 베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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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내렸거든? 약간 살색갈 와 오랜만에 해도 정확하다 내 에임은 내가 보내가 애었을까? 한 명이 더 있네 베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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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 모리카티비 알라나 놓고 죽었어 알라나 놓고 죽었어 술탄 좀 잘 꺼져라 그치 얼마나 놀랬을까 이 분 방송하시는 분이면 이 분 시점으로 한번 보고싶긴 하다 환촌에 변수 뽀그나님 어서오세요 뭐야 갑자기 왜 오르르르 오는거야? 설마 BJ분이야? 들어가세요 재밌는 다음판 되시길 바랍니다 와 dbs였네 붙었으면 큰일났 뻔했다 왜 자기들 바꾸러 가는데 변수인데 왜 아무도 얘기 안해줬어 이거 요즘에도 뛰어내리면 죽나? 오오 눈보라 속으로 눈보라를 이렇게 끝났냐?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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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정인데? 우와 가길 잘했다 와 피 먹었으면 큰일 날 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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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삼뚝까지 있어 개고수다 이렇게 삼뚝, 삼뚝기는 좀 무섭긴 해 나 딱 봐도 고수같은데? 이런 고수의 양령이 내가 뺏을 수 있을까? 그로잔데 그로자? 부신다 못 먹으면 부셔버리겠어 SR 때문에 좀 건너갔어야 될 듯 하하하하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저거 차도 있는데 먹을 수 있나? 아싸 아싸 킬링 오 주변에서 너무 싸 너무 싸 아싸 아싸 삼뚝 이번 써클 바뀌면 거기로 가자 이번엔 써클이 바뀌는 곳으로 어? 개무섭다 여기 뭐야? 무섭 여기 클라인에 사람이다 와우 변수인데? 써클 바뀌연 어? 저기로 한 명 간다 여기서 이제 노리면 한가? 아 SR 안 챙겼네 쇼핑 맛있어? 쇼핑하는데? 나도 먹을래 냠냠 오기만 해 나 펴줬을까 아우 왜 왔어 아우 아우 아 무서워 얘랑 SR 끝인가? 미안해 나 그냥 가게 해줘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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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랑 안 싸우고 싶어 아 내가 서브총이 없어가지고 너무 무섭다 이 왼쪽을 같이 무찌르면 변수인데 아 왜 이리 왔어 아 이건 아우 아 이건 아우 나 Jub mostra리 숨다iller 나이스 질질 이거봐 미션 보러 치우니까 바라버거나 하 썸네일 하나 찍고 올까 한자파스 뜬 거 아아 이 시방을 ill 모두 응 아ruk 완벽해 identif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